고맙습니다 커피 쿠폰 걸고 우리 10년 같이 일했던 동료들에게 사람이 뭐 시작보다도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잘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근무 선물 기억에 남는 선물들을 좀 많이들 남겨주셨네요 2314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별다방 카드도 트월킹 하면서 주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좀 무리죠 퇴사하는데 뒷모습을 보이는 건 좀 예의 어긋난다 트월킹은 좀 아닌 것 같아요 8186님 퇴사 기념이라고 적힌 수건 체육대회도 아니고 이해정씨 생태찌개 밀키트 야 이거 아니 전 좋아요 동료가 나가는데 생태찌개 밀키트를 주고 가면 저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해정씨 드립니다 네 겁이 거부해드리고 3201님 본인 얼굴이 들어간 머그컵이요 하셨는데 본인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예뻐요 안 예뻐요 그 부분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건 좀 보류 일단 유은영씨 10년이래 쓰면 7만원이라고 좋은데요 유은영씨 드립니다 요즘 돈 많이 깨지시겠네 5754님 내복 드리세요 하나밖에 없는 내복이 빨래통에 있다고요 권은성씨 사무직이면 볼펜 그거 쓸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하셨는데 아 그쵸 이거 이거 생각 많이 나요 왜냐면 거기다가 각인까지 해가지고 볼펜 이렇게 주면은 오래 써요 제가 지금 아직도 정선이의 오늘같은 밤 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가요 권은성씨 커피 쿠폰 드립니다 3701님 볼 뽀뽀 아이 좀 그렇죠 7507님 10년이면 열쇠고리 선물 추구입니다 아닌 것 같아요 7678님 롤링페이퍼가 답 하셨고 롤링페이퍼는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동료들한테 심진수씨 겨울에는 딸기다 오늘 가경문님 사연 소개를 하고 딸기농사 짓는다는 분들 그 문자가 또 저희 농사 잘 짓고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딸기도 뭐 좋은데 딸기 좋은데 조금 아쉬워요 아쉽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우연씨 차가운 분 문자로 마무리할게요 그냥 돌아서면 남입니다 오늘 점심 정도만 사셔도 충분합니다 정우연씨 커피 쿠폰 드리고요 정우연씨에요